저희 다피나잼은 사과농축액과 자일리톨로 만들어서 설탕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. 일반적인 잼들은 한번 먹었을 때 대부분 보면 냉장고에 좀 남아있죠. 그런데 저희들 잼은 깔끔하게 다 비워지는 잼으로 아주 유명합니다. 저희들이 최대한 농산물을 이용해서 과일 그대로를 졸여서 색깔도 굉장히 좋은 과일 그대로의 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출시될 사과와인잼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한 2년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